사용자가 버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 사용자가 버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당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채당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채당금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근로자분들이 많이 소개돼서 알고는 있는데 이 시간을 마련한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들에게도 소개는 하겠지만 회사의 사장님들도 부득이 부득이 회사에서 임금을 못 주게 되고 회사를 정리하게 됐을 때 이 채당금 제도를 잘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깜빵 가기 싫다고 도망가기 급급하고 연락두절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아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임금을 채불하고 결국은 회사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완전히 닫았을 때만 국가가 채당금을 줘가지고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했는데요. 이제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기만 하면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도 채당금이라는 제도로 받겠지만 임금을 닫지 않았을 때도 소액 채당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좀 당장의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당금을 지급하게 소액 채당금 제도가 도입돼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아마 근로자분들은 아실 건데요. 먼저 사용자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를 정리하게 됐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먼저 떠올리시는 생각은 형사처벌을 받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깜빵 가기는 싫고 일단 튀자 36개 전략을 취하시는 사님들이 많으신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큼 속상한 부분도 있겠고 또 지연이자 20%를 청구할 수도 있겠고 회사에 재산이 있다면 민사수동을 통해서 압류 특히 가압류를 걸어놓고 배당을 통해서 재산을 즉 못 받은 임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도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사용자는 그렇게 도망가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채당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자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는 상태에서 근로자분들은 한 명만 근무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채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액채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고요. 사업주 융자 제도라는 것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융자를 받아서 이거는 회사 명의로 융자 받는데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쏴줍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반채당금까지 가야 되는 경우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들한테 부탁을 드린다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채불사업주분들이 임금채불했을 때 살 길은 채당금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그 채당금을 빨리 받게 해줬으니 처벌을 받게 하는 대신에 너를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주마 용서해줘서 형사처벌을 모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모면을 하려면 가뜩이나 열받는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사과하고 또 부득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채당금 제도가 있다 하니 그 절차에 내가 적극 협력해서 빠른 신속성 지금 월급 못 받아가지고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도망가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빨리 와서 협조해서 근로자들에게 그걸 신속하게 받아준다면 그렇게 나쁜 근로자들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악덕업주 같은 사람들 아니고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반의사 불벌죄인 거 아시죠? 임금채불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취하서를 가지고 있다가 잘 협조해 주는 거 봐서 즉, 최당금을 받는데 협조해 주는 싸가지를 봐서 취하서를 제출해 주면 형사처벌을 노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빨리 받아서 그나마 생활에 좀 도움이 부템이 되고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일거양덕되는 것인 거겠죠.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세 단계에 세 단계로 임금채불에 관한 것을 챙기시면 됩니다. 먼저 채당금을 챙기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소액채당금 2차적으로 일반채당금을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법인 또는 사용자 개인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을 때에는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를 해놔야 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모든 채권의 우선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만 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배당 절차에 참여하기만 하면 100% 다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단계 절차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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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